산타클로스 탐지기 특허권 미국 발명가 토머스 케인이 1994년에 취득한 특허권이다. 산타클로스 탐지기는 벽난로 양쪽에 철사를 건 뒤 리본을 묶은 것이다.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 리본을 밀면 스위치가 부착된 양말이 움직여 불이 켜진다. 별 희한한 특허권도 다 했습니다. 그런데요, 토머스 케인이 특허권 유지를 위한 요금 납부를 중단을 해서요. 이 특허권이 공공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허 사용료 같은 걸 낼 필요 없이 이 문건에 적혀있는 기술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산타클로스 탐지기를 누구든 만들어도 된다고 하네요.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.